아이영 오늘의 TMI 음 전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잘자 자기 전에 애기 자게요 해주세요 저는 애기가 아니에요 전 지금 26살이고 네 굉장히 강한 응 너가 보여 I don't understand it but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Thank you Love you too 어쩔 수 없구만 미안합니다 저 요즘 차일리프스의 That's All That Yes 좋아합니다 네 형님 널 사랑한단 말이야 네 생각 저는 요즘 파란색 계열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밝은 하늘색 아니면 진한 남색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아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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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of the morning part of the morning 오늘 아침에 박싱하구요 그 다음 스케줄 빠바바바바밤하고 그 다음 또 밤운동하고 들어와서 씻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화이팅 아포방포 누나 잘자 내일은 내일도 아마 7시나 7시 반쯤에 일어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꺼야 화양연합 공개 7주년이자 입덕 7주년? 그리고 우리 멤버는 7명? 그리고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의 가지수는 7가지? 아니 이거 인스타 이거 안되겠네 이거 왜 내 스토리 또 없애버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 어? 저는 전시기 때문에 전설 이 세상에 전설이 되라 전 레전드가 되라 그리고 또 전율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주어라 저는 5분 전이요 왜냐면은 어... 5분 동안 또 여러분들과 놀 수 있기 때문에 하 참 하 나 참 야 어떡하지 이거? 왜 그러는데 나한테 진짜로 뭐 한번 해보자고? 어? 해보자는거지 지금 응, 알았어 두고보자 내꺼야 인스타 슈가가 피처링한 슈가가 프로듀스 참여한 덧덧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꺼야 인스타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아, 정말 속상하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자고요 굿나잇 아, 속상하네 정말